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첫 번째 주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죽음의 현실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마치 따스한 봄볕이 대지에 묻혀있던 씨앗의 발화를 돕듯이 우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소망의 씨앗을 틔우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세상 속에서 구원의 진리와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보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부활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생멸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도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루속히 무력 도발의 계획을 내려놓고 평화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므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밖 속에서도 지하에서 숨죽이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북방 선교부 주관으로 160여 명의 성도들이 비무장지대, 돌아산 전망대와 인근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을 갖습니다 북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서린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국내 비전 트립을 통해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내일 주일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장애인이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인데 장애를 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이질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내 아들, 내 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부모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복지재단 산하기관인 그룹홈과 베데스타, 소망JNP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소망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 소망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망1부가 신설되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망2부 장년들을 위한 소망3부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국내 선교부 두손무와 소망나눔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위축된 국내 지역교회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활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이 각기 본인이 돕고 싶은 지역교회를 정하고 기도로 응원하는 이 행사를 통해 자립대상 교회들이 힘을 얻고 지역 목회자들이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역을 일찍이 준비해온 국내 선교부 부장과 임원과 회원들과 함께하셔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사역 가운데 실천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천국의 갈날을 기다리며 호스피스 병동에서 힘겹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은퇴의 군사님이 있습니다 기력도 없고 숨도 쉬기 힘들지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아멘을 고백하고 너무도 힘겹지만 입술을 움직여 찬송을 부르는 그 귀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뼈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뿔은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너비도 열두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열네 척이요 너비는 열네 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들이며 피를 뿌리는 귤에는 이러하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드는 사도계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죄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죄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죄물로 삼아들여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숫냥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죄를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죄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숫냥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려 정결하게 드릴 것이며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죄와 감사죄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놀랍고도 위대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전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에 분노하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떠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셨던 문과 동일한 문인 동문을 통하여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위엄과 광의를 보면서 에스겔은 그 땅에 엎드리게 되죠 이제 성전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어서 새 성전의 구조와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지난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는 번재단의 모양과 크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18절부터 27절까지는 번재단 봉원식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으로 번재단의 모양과 크기를 살펴볼 텐데 우리 1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오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들린 턱의 너비는 한 뼈이니 이는 재단 밑받침이오 분명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번재단의 구조는 3층 구조입니다 3층 구조인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탑을 생각하시면 좀 비슷합니다 3층 탑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층 탑인데 아래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구조의 3층 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우리나라의 석탑이나 그런 것처럼 막 높은 것은 아니고요 높이가 대략 5.32m가 정도 되는 탑이 있다 정사각형의 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에 따르면 맨 이 밑에, 이 재단의 맨 밑에 밑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밑받침의 높이가 한 척이다 한 척이 얼만큼이냐면 대략 53.2cm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50cm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재단의 밑받침의 높이가 50cm이다 그리고 그 사방의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척이다 그러니까 밑받침이 이렇게 있는데 밑받침에서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올라오는 이 부분의 너비가 한 척이다 50cm가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따르면 이 밑받침과 1층 사이에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턱처럼 튀어나온 홈이 있는데 그 턱의 너비가 한 뼘이다 라고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한 뼘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말하는 한 뼘이 아니라 반 척입니다 2분의 1척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환산하자면 26.6cm 정도 됩니다 맨 아래층 이 번재단의 맨 아래층에 밑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층, 2층, 3층이 있는 그런 번재단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각 층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먼저 맨 꼭대기의 길이가 나오는데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번재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번재하는 바닥의 길이 그 번재하는 바닥은 맨 꼭대기층입니다 3층의 길이와 너비가 여기 보면 12척이다 그 맨 꼭대기층이 그 번재물을 들이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맨 꼭대기층 말이죠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길이와 너비가 12척이다 이 3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층 내려오면 2층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면서 옆으로 내려가지 않겠어요 이쪽에 한척 한척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이 길이와 너비가 12척이었다면 2층은 14척이 되겠죠 이 두 척이 추가가 되어서 그러면 1층은 또다시 한척 한척이 추가되어서 이제 16척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길이를 살펴보자면 맨 아래 측은 길이와 너비가 16척 그러니까 우리 환산을 하자면 한 8미터 정도가 됩니다 8미터 8미터 그리고 2층의 길이는 14척 그러니까 7미터 7미터 그리고 맨 위층인 번제단 바닥의 길이는 12척 6미터 6미터 그리고 높이는 맨 아래층이 2척 1미터 그리고 2층은 4척 2미터 3층도 4척 2미터가 됩니다 대충 이제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총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총 높이가 10척 정도가 된다고 했죠 대략 5.32미터가 됩니다 번제단의 높이가 대략 5미터가 되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올려야 될 번제물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습니다 제법 이 무거운 것들을 5미터가 넘는 것을 올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단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그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 층계, 여기서 말하는 층계가 계단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르래로 올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단을 가지고 올리는데 그 계단이 동쪽을 향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왜 동서남북이 다 있는데 계단이 동쪽으로 났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에스겔소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성전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재단의 계단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진 방향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 저 앞에 여호와의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너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방향을 바꾸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도록 계단 방향을 동쪽으로 만드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번재단의 계단을 오를 때 성전을 등지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반드시 우상 숭배라는 결과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며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태양의 모습은 아니지만 각자 자신의 마음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번재단의 계단의 방향이 성전을 등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악망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의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또 이 번재단 계단 방향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7절까지는 번재단의 봉헌과 관련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 따르면 이 봉헌신께 집내자가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이어야 하고 그 속주의 죄물은 숯송아지 한 마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제 숯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번재단에 바르게 되는데 그 바르는 위치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재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재단을 청결하게 하고 제일 먼저 재단의 내 뿔 그러니까 맨 위에 층에 있는 그 3층에 있는 그 모서리에 내 뿔이 있습니다 번재물을 태우는 그 재물을 태우는 맨 꼭대기층 각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거기에 피를 발라서 청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아래층에 내 모퉁이에 바르라라는 것은 3층의 밑에니까 2층이 되겠죠 2층에 내 모퉁이를 바르는데 이 2층은 모서리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서리를 잇는 변까지 다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를 발라서 재단을 청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번재단을 완성한 당일 그날에 행해야 할 정결 예식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번재단이 완성된 그 이후에서 7일 동안 거행될 정결 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재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둘째 날에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첫째 날과 바뀐 게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를 드렸는데 둘째 날에는 순념소로 바뀌게 되죠 물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숫송아지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드리는 숫송아지는 번재물로 드리는 것이지 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둘째 날부터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순념소를 속죄 제물로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순념소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제물이 바로 이 순념소입니다 이 순념소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 대속죄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첫째 날에 속죄 제물로 이 숫송아지를 드린 이유는 이 번재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날부터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순념소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그 학자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23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속죄 제물이 아니라 번제물으로 드릴 희생 제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입니다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숫냥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제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결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 숫송아지 한 마리 숫냥 한 마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고 흠 없는 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흠 없는 숫송아지 흠 없는 숫냥 한 마리를 드립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뭐 종기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따르면 번제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쳐라 물론 이 소금이 맛을 내는 기능도 있고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소금 언약을 기초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 언약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민숙이 18장과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들과 하고 있는 이 언약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언약이 바로 이 소금 언약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번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번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났습니다 7일 동안 번제단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 8일부터 드릴 제사의 규례를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재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8일과 그 다음에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번제와 감사제를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번제와 감사제일까 이 번제와 감사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을 대표하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의 수평적인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공동으로 나눠서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제8일부터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온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그런 화목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낼 때 즉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살펴본 번제단입니다 근데 사실 성전 안에는 여러 기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물들이 있는데 특별히 번제단을 가장 먼저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사이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이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술해 주시면서까지 번제단의 기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도 온전한 예배 삶으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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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